그 한 장짜리 민법은 원래 판매용이에요. 그게 3,000원이에요. 받아간 사람은 두 번 받아가고 세 번 받아가면 어떻게 하라고. 집에 가면 어딘가 또 있다. 집에 있으면 반납하세요. 그걸 보는 방법이 이렇게 잘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혹시 그걸 잘라버리면 앞뒤가 달라져버립니다. 폐지가.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이렇게 넘기는 식이에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기 한번 와봐요. 권리변동의 원인인데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소설 부분이 이게. 내가 좀 빨리 나와서 그러는구나. 담배 피러 가신 분들은 좀 늦나 보이죠. 담배를 안 피우니까 제가 그냥 나가서 소변만 보면 저는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생각해 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집에 소유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을이란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거예요. 갑의 소유권이. 이렇게.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승계하는 거잖아. 승계치득이 되는 거고.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넘어가 버리니까 소유권이. 이걸 우리가 상대적 소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집이 불타서 없어져버리면 뭐라고 불러요. 절대적 소멸.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어떤 게 궁금한 거냐면.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의 소유권을 여기에 취득하게 된 원인이 궁금한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 그럼 갑이 아니 을이 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뭘까요. 처음에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가장 큰 건 어떻게 보면 매매 아닐까요. 그렇죠. 매매. 너 이 집 내가 1억에 팔 건데 너 사실래요.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1억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할 거야.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걸 내심이라 그래. 생각을 하고 그걸 이 바깥으로 이렇게 표시해요. 내가 1억에 사겠습니다. 그럼 의사와 이걸 표시라 그래요. 의사 표시는 합성어예요. 머릿속에 있는 걸 내심의 의사. 그렇죠.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내심의 의사는 있어. 이건 뭐예요. 지금 사랑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녀에게 표시를 안 한 거야. 내심의 의사는 있거든. 이게. 그런데 의사 표시했어. 그럼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의사만 가지고 있어 이 말하고 표시하고 있어. 의사 표시했다. 다른 거죠. 지금 내용이.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에 사세요 라고 했고 을이 마음에 들면 내가 의사 표시를 할 거야. 1억에 사야 되겠다. 1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표시한 거죠. 그럼 이게 승낙이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청약과 승낙이 결합돼서 매매가 돼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온 거예요. 을에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률행위는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의도한 대로 플러스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행위 그래요. 내가 생각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법률행위가 아니라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나는 김포에 있었는데 아버님이 시골집이 내한테 소유권이 넘어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권이 넘어간 거야.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상속이라고 하는데 상속은 당사자 의사 표시와 상관없어요. 뭐로 가는 거야? 법률,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란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이 하나가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또 하나는 당사자 의도와 상관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의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법의 규정이라고 해요.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고 법률 규정을 줄여서 우리가 법정이라고 해요. 법정 이렇게 이야기하죠. 법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법률행위 그러면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볼펜이나 책, 연필 같은 경우는 딱 이 두 중에 하나예요. 100%가. 그렇죠. 내가 만약에 문방구에 가서 제가 이거 500원 주고 살게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주인이 그렇게 하세요.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거니까 매매. 그건 계약이란 말이야. 그게 법률행위예요. 그런 게 아니면 누군가 쓰고 있던 물건을 내가 상속을 받았다든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법률행위를 한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마 아침이지만 오전이지만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야. 커피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 사는 경우도 될 거고 우리가 버스를 타고 왔다. 지하철 타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게 다 법률행위거든요. 하루에도 수없이 법률행위를 할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그럼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행위는 지금 아까 뭐예요? 의도한 대로 똥그라미. 당사자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법률규정은 당사자 의도와 상관없이 법의 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가면 이걸 법정이라고 해요. 법정. 법정주의, 법정 이런 말이 법률규정이다. 이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법률행위는 나중에 의도. 이걸 나중에 가면 의사표시, 의사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법률행위 이렇게 하고 법률규정은 법의 규정인 거죠. 이게 이제 물권에 넘어가잖아요. 물권법에 가면 법률행위는 등기해야만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매매가 됐잖아요. 잔금을 칠했다 하더라도 잔금을 칠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를 안 가져오면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걸로 해요. 법에서는. 그런데 여기 상속 같은 거 있잖아요. 상속은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 안 해도 법률규정은 등기 안 해도 권리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법률규정 중에 여기에 취득시호라는 게 있어요. 이 취득시호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지만 여기는 별도의 조문이 있어요. 245조 1항에다가 등기를 하여야 권리를 취득합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이건 나중에 예외라고 해요. 외외적으로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거 하나. 그러면 여기 법률행위에 보니까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눠져 있는데 단독행위 계약 보인가요? 이렇게. 단독행위가 우리 시험에 잘 나와서 여러분들 올라가 볼게요. 지금 올라가 볼게요. 뭐로 가냐면 여기. 넘어오면 13페이지에 단독행위 해가지고 설명을 쭉 할 거예요. 계약하고. 보이시죠? 눈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돼요. 오른쪽으로 쳐다보면 제목의 단독행위 보이신가요? 법률의 종류. 그게 메인이거든요. 거기 가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 오시면 여기 권리변동에서 여기 보면 이거 아닌데? 맞나? 여기 맞네. 여기 보면 법률행위하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왜가 안 바뀌었지? 이상하게. 이걸 안 바꿔놨네. 여기 법률행위 보이죠? 밑에 아래쪽에. 법률행위 나옵니다.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에 여기 의사표시 하나 써놔볼래요? 여기다가. 의사표시 이렇게 해요. 법률행위 목적은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 동그라미. 요소라는 법률요건이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의도한 대로 뭐가 되어 있어요? 효과가 발생케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법률행위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의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법률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념을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종류는 단독 계약 합동이 나오잖아요. 보인가요? 우린 단독을 이따 보기로 하고 아까 뒤에 있는 걸로 단독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화살표를 그으면 이런 식이에요. 일방적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되는 거고요. 계약은 이런 형태예요. 그림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다가 합일점을 찾는 게 계약이에요. 그럼 의사표시가 여긴 두 개죠. 여기 단독은 의사표시가 하나. 합동행위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하나의 고심점을 향해서 나가는 거. 개모임 같은 거. 우리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합동행위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합동행위를 시험을 안 냅니다. 없기 때문에. 두 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뒤에 가서 볼 거고요. 이 분류식이나 요식이란 말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이 말을 했었어요. 매매 계약을 할 때 편의점에서 물건 사잖아요. 구두로. 이거 사겠어요? 팔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토지라든지 건물을 사고 팔 때는 계약서라는 걸 쓰지 않아요? 매매 계약서. 등치가 크다 보니까. 그럼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럼 X가 되죠. 매매 계약은 구두도 되고 서면도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분류식이라 그래. 분류식.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요식은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혼인신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되려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면 결혼식장에 가서 예식을 올렸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가 되어야 법적 부부가 되고 그에 따라 상속군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혼인을 우리가 했지만, 예식장에 예식을 올렸지만 실제는 우리가 혼인신고가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한 1년간 살아보고, 애 낳으면 그때 혼인신고하자. 영리해요. 엄청 영리해요. 나는 찬성이거든요. 저는. 혼인신고 안고 살면 되지 않을까? 10년, 20년. 그렇죠? 그래야 헤어지면 그냥 쉽게 헤어지고. 우리나라만 가족중심사이다 보니까 결혼하면 무조건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유럽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 90%가 혼인신고 안잖아요. 그리고 살잖아요. 그냥. 애 낳고 또. 그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댓글 달지 마세요. 내 생각에 그렇다는 거지. 사람마다 달라. 댓글 달지 말라고. 어딘 게 옳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요식이라는 건 뭐냐면 혼인신고 같은 거.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혼인신고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혼인신고 된 사람은 상속군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혼인신고가 안 된 사람은 사실혼관계는 상속군이 없어요.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다고. 그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션범위가 100%가 분류식이에요. 분류식이라는 게 뭐냐. 그럼 가져와 볼게요. 분류식이 뭐냐 그랬더니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구두로 할 수 있다 없다. 명시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이 묵시라는 걸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묵시라는 것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묵시라는 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행위를 말하는 거라고. 엄마가 밥 먹어 그랬다고 그럼 딸내미가 밥 먹겠어요. 이건 명시죠. 구두로 명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밥 먹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어요. 식탁에 와가지고 그냥 숟가락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건 뭐야. 먹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묵시라는 거야. 묵시라는 것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아니라 일정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그걸 묵시라고 한다고. 그래서 분류식은 서명, 구두, 명시, 묵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질문. 아까 우리 해제 했었잖아요. 해제. 해제는 명시적으로 해? 벌써 얼어붙다? 긴장할 거 없어요. 민법이 얼마나 쉬운데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세법보다 쉬운 게 민법이라고.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분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해제는 서면으로 해야 되죠? 그럼 돼야 안 돼? 안 돼. 서면, 구두, 명시, 묵시. 그럼 취소는 어떻게 해? 취소는. 취소는 어떻게 하냐고. 서면, 구두, 명시, 묵시. 대리권 수여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명시, 묵시, 서면, 구두요. 이걸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서면, 구두, 명시, 묵시요. 그게 분류식이라니까. 나중에 가서 취소권 행사는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잊어먹어본다? 분류식? 생각도 안 나. 안면 까버린다고. 그래서 대리권 수여라든지 매매, 교환, 임대차. 참 다 뭐예요? 분류식이라고. 우리 시험에 명시적인 게 딱 하나 있긴 해요.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해됐죠, 이제? 유상행위가 있고 무상행위가 있잖아요. 유상은 뭐예요? 아까 매매 같은 건 유상이잖아요. 집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거. 그렇죠? 유상,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인생은 공짜가 없다. 그 말 가끔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꿔 말하면 인생은 유상이야. 그 말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밑에 커피숍 있잖아요. 커피를 사러 갔는데 두 잔을 산 거야. 그런데 한 잔은 내가 먹고 사가지고 올라왔는데 옆에 짝꿍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반대급부 있어? 없어? 내가 커피 한 잔 줄 테니까 점심 사.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먹어 그러잖아요. 그게 증여라고 그러는 거야. 공짜로 주는 거. 증여. 증여. 여러분들은 증여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기부행위. 무상행위. 그럼 반대급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뭐라 그래? 무상이라 그래. 무상. 공짜. 그래서 증여 같은 게 나온다고. 매매 같은 거. 그 다음에 출연행위, 비출연은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출연은 간단해. 자기 재산은 감소가 되는데 상대방은 올라가는 게 출연이야. 출연. 그런데 비출연은 자기 재산은 감소하는데 상대방은 그대로야. 포인트는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출연은 상대방 재산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비출연, 아니 비자. 출연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내 재산이 내려가는 건 다 공통점이야. 이걸로 찾는 게 아니라 이걸로 찾는데 너무 심각한 얼굴이네. 기억하지 마. 기억하지 마. 기억하지 말라고. 요식과 분류식만 기억해. 여기 가성비가 없어. 그 다음에 단독행위하고 이걸 보는데요. 여기 와서 잠깐 봐봐요. 단독행위는 이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입니다. 단독행위는 그래도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단독행위는. 여기 잠깐 보시면 지금 임대차를 내가 하잖아. 임대차.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의리라는 사람한테 청약을 할 거예요. 제가 보증금 내가 얼마 받고 월세 얼마 받고 2년간 내 집에서 살래요. 라고 청약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의리라는 사람이 월세가 너무 비싸. 깎아줘. 그럴 수 있죠. 옥신각신하다가 그래 그 정도면 괜찮겠어. 라고 승낙을 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계약은 두 개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 두 개. 그럼 임대차는 뭐냐. 그러면 한쪽은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반대 당사자는 사용료를 내는 걸 임대차라 그래. 공짜로 사용하면 뭐라고 할까. 오케이. 공짜로 사용하면 공짜로 사용하면 아까 봤던 사용대차예요. 대가를 지불하면 임대차 내가 제주도 놀러 갔더니 나는 AJ 특정 상품을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AJ 네트카에서 차를 빌렸고 사용료를 냈어요. 그게 임대차예요. 그런데 걔 사장이 내 친구들하고 공짜로 타라는 거야. 공짜로 그게 사용대차예요. 한강에 가서 자전거 빌려 타잖아요. 그렇죠? 공짜더라고 그건 뭐예요? 사용대차 사용료를 내야 돼. 그건 뭐예요? 임대차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계곡에 놀러가면 대성료 받잖아요. 자석 음식점에 3만 원 2만 원 받잖아요. 그게 문제 많이 나오잖아. 여름에 자 그러면 이게 임대차야. 그럼 임대차는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두 개지. 두 개 이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는 이렇게 월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런데 임차인이 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몇 번? 두 번. 이걸 이기라 그래. 두 번 내지 않으면 갑이라는 사람이 나가라고 할 수가 있다고. 나가라고. 이 나가 그러면 을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내가 처음에 공부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내 집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을 주고 사세요. 하나잖아. 의사표시가. 의사표시한 거죠. 2천에 50은 받아야 될 것 같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 생각이 의사거든. 상대방 모르잖아 지금. 내 생각을. 이걸 표시한다고. 의사표시한 거죠? 청약. 그렇죠? 그럼 효과가 나와? 안 나와. 갑이 내 집을 2천에 50 주고 사세요? 했다고 해서 계약이 되는 게 아니야. 상대방 을이 그럽시다 하고 들어와야 두 개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효과가 발생되는 걸 계약이라고 그래. 단순히 의사표시가 하나라고 해서 단독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효과가 나와야 돼. 효과가. 그럼 이 친구가 월세 안 냈잖아요. 그럼 얘가 나가라고 했죠. 이 나가를 고급지게 해지라 그래. 나가. 나가. 그럼 이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효과가 발생이 된다고. 이런 걸 단독행위라고 한다고. 단순히 의사표시가 하나라고 해서 단독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어야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해제 있잖아요. 해제. 해제. 해제도 단독행위야.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 거라고. 일방적 의사. 그래서 우리 헤어져. 그럼 뭐예요? 헤어지는 거야. 헤어져. 그런데 앞에가 합의 해제라고 아까 보였죠? 합의는 뭐야? 두 개야 돼. 우리 헤어질까?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 헤어지자. 그래야지 합의가 돼서 해제가 되는 거야. 그 멘트가 있다고 글자예요. 민법은 쉬워. 글자만 잘 해석하면 돼. 그러면 아까 여기 어디 갔어? 이거예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한계의 뭐라고 돼 있어?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돼야 된다고. 단순히 의사표시가 하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런데 단독행위를 봤더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더라고. 상대방 있는 없는이 뭐냐면 차이점이. 상대방 있는 건 뭐예요? 이것은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고 상대방 없다. 그럼 도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가라고 할 때 갑이 자기 집에서 거울 보면서 을, 기분 나빠. 너 나가, 나가. 그럼 얘가 나가나? 모르지. 이 의사가 누구한테 도달을 내야 돼? 을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과가 발생된다고. 이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여러분들 유언 있잖아요. 유언. 유언서에다가 내가 주거든 내 재산. 큰 놈한테 이것 주고 작은 놈한테 이것 주라. 큰 놈은 어디예요? 큰 놈은 시골에 있는 집 주고 작은 놈한테는 예뻐가지고 강남에 있는 집을 주라고 유언서에 썼다고. 그 유언서가 오픈되면 아버지는 그냥 죽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언서는 오픈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때 유언서가 효과가 발생되는 거야. 아들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제 말 알아 듣나요? 유언,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상대방 없는. 그래서 여기 보면 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취소, 동의 이런 거요. 해제, 철회, 추인 이런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모두 도달이 돼야 돼. 그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유언, 유증은 같은 거예요. 유언에 의해서 증여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재단법인, 소유권 포기라는 말 보이죠? 이 정도. 세 개. 그럼 여러분들은 상대방 있는 거에 의해서 상대방 없는 거에 의해서. 상대방 없는 게 세 개밖에 없어. 유언, 유증, 재단법인, 소유권 포기. 소유권 포기가 뭐야? 이거 내 거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잖아. 이게 소유권 포기야. 여러분들 소유권 포기 많이 해야 안 해요? 아마 매일 할 걸 음식물 쓰레기 버리잖아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 버리나? 매일 버리잖아요. 그게 냄새나니까. 그게 소유권 포기야. 그런 것들. 그럼 여기서 잠깐 하나 더 봐봐요. 이걸 하나 정리해놔야 돼. 여러분들 여기 소유권 포기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유권 포기하고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유 지분이라는 게 있어. 공유 지분에 포기가 있거든요. 이게. 그럼 같은 포기잖아. 이 포기라는 글자가 보이면 부동산에 관련되면 무조건 등기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이잖아요. 이 공유 지분은 안 그래. 갑, 을, 병이 있는데 얘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지분을 갖고 있다고. 이게 공유자거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 지분 포기하겠다. 나 지분 필요 없어. 할 수 있죠. 그럼 이 지분 포기는 의리나 병에게 의사가 도달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이야. 얘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포기라는 단어가 보인다고 해서 싸잡아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이것은 소유권의 포기는 단독행이야. 상대방 없는 거. 쓰레기통이 나 혼자 버리면 되니까.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인데 포기라는 글자는 등기가 들어가야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고 등기해야 돼요. 이거 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구별을 해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좀 있는 애들입니다. 이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청구에다가 가장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단독행위하고 계약의 문제가 나오면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다음 주에 복수 문제 아침에 오면 풀 건데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일본의 아까 추인, 법정된의 동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하고 낼 거 아니에요. 그때 뭘 집어넣냐면 합의해제 같은 걸 넣어요. 합의해제. 그럼 여긴 계약해제죠. 여긴 합의해제죠. 이건 뭘까요? 아까 법으로 정한 법정해제야. 단독행위. 나 해제할 거야. 그런 거고. 여기는 멘트가 합의가 있지 않아요? 그럼 합의는 혼자 하나? 둘이 하는 거지. 그 의사표시가 몇 개를 하는 거야? 눈만 크게 떠도 찾겠더라고 이걸. 그런데 이걸 참 잘 넣어요. 이걸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든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하나 체크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예약. 여러분들 호텔 같은 거 예약하잖아요. 내가 몇 월 며칠을 갈 건데 혹시 방이 있은가요? 그럼 1박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바로 예약하는 거야. 둘이 두 개의 의사가 합치가 돼가지고. 예약이라든지 합의라는 글자가 보이면 이건 계약이다 성질이. 단독행위가 아니다. 두 개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가장 헷갈린 게 이 두 개만 체크하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증여는 아시겠죠? 증여에? 증여 같은 경우는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계약입니다. 상대방이 안 받겠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이거하고 이것 정도는 꼭 섞어서 문제를 내니까 좀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정리를 좀 해놓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두 번째 이제 가볼게요.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단독행위 끝났어요. 단독행위가 포커스예요. 외워야 된다고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건 외워놔야 된다고. 두 번째 차트. 채권행위가 있고 물권행위라고 하는데 이 물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처분행위라 그래요. 처분행위. 여기서 간혹 가다가 헷갈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헷갈리냐면 자 여기 한번 봐보면 갑하고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을이 이걸 갑이 팔 거예요. 얘한테 청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해요. 그럼 두 개의 의사가 대립되다가 합일점을 찾아가지고 매매 뭐가 된 거예요? 계약이. 이렇게 성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매매 계약이. 그런데 문제는 이 집 있잖아요. 이 집이 누구냐면 병 거예요. 그럼 소유자는 병건데 그렇죠? 매도자가 누가 되는 거야? 갑이 되죠. 그럼 갑은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한 거잖아요. 이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첫 번째가 질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계약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병건데 내가 너에게 1억에 팔 거야. 너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우리 사겠어요? 그러면 약속만 된 상태라고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그게. 약속은 못 팔겠어요? 저 보이는 빌딩 내가 못 팔겠냐고. 그렇죠? 주인 허락 없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약속을 했어. 결론이 뭐냐? 나중에. 등길을 못 넘겨. 그렇죠? 등길을 넘겨야 되는데 등길 넘기고 목적물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걸 못 넘기면 채무불리행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손해배상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도 팔 수는 있지만 안 한다고. 왜? 결국은 이행을 못하면 채무불리행이 돼서 계약이 해제당하면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뻘질을 왜 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거지 할 수는 있다고. 약속은 누구나가.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계약을 이거 이거 있죠? 이거 등길. 이걸 원인이라 그래. 이게 결과야. 결과. 이 결과를 도출한 원인을 우리가 채권행위라 그래. 채권행위. 그럼 채권행위라는 것은 계약을 했다. 그럼 집 주세요. 돈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거예요. 그게. 그럼 이 채권행위는 첫 번째 타인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타인 것도 사고 팔 수는 있지만 두 번째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야. 이행 문제. 남죠. 계약을 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등기 넘겨주고 또 잔금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돈 줘야 되니까. 이 이행의 문제가 남는 거야. 이건 약속에 불과한 거고 이걸 이행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타인권도 된다.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지. 의무 부담행위야. 그런데 나중에 등기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해 주잖아요. 대금 추구.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권을 지득했다고 해서 물권행위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처분행위는 자, 봐요. 타인 것도 가능하죠. 채권행위는. 그런데 얘가 안 판대 그럼 등기 못 넘기잖아요. 그럼 얘가 위조를 해서 위조해서 넘겨준 거야. 등기를 이렇게. 그럼 등기가 넘어왔지만 위조해서 넘어온 거죠? 이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해서 얘는 무효가 돼버려요. 자, 다시 해볼게요. 매매계약은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타인 물건도 매매계약은 할 수 있어. 약속은. 계약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등기는, 이 처분행위는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이건 여기는 타인 거 돼, 안 돼. 안 된다고. 처분 권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타인 거는 안 된다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등기가 넘어가고 돈 넘어가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이제는 안 남아. 그래서 이건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간혹 가다가 이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타인 물건도 매매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그럼 물어볼게. 타인 물건도 임대차 할 수 있습니까? 타인 물건도 임대차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어요. 약속 못 하겠습니까? 이거 써. 내가 빌려줄게. 내가 집주인 허락을 받아가지고. 약속은 할 수 있지. 그런데 못해. 그럼 채무불링이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라고 그게. 약속은 할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이걸 넘겨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기처럼 위조해서 넘어가는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런데 타인 물건도 매매 계약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 지금. 이 의미 자체가. 알아듣죠, 지금. 그래서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를 정확히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원인이에요. 이게 지금 결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채권행위는 여기서 이행의 문제하고 타인 물건도 된다라는 말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처분은 이행의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다음에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보인가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처음을 내는데 여기 보면 여기 채권 양도 보인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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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채무 이거 이거 이거. 면제. 그다음에 이거 면제라고 돼 있나 거기가? 면제. 그래서 혹시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러면 처분행위, 물권행위라고 보시면 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것들을 요리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정도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일단 요걸 냈어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요거하고 요거 지문 연결해가지고 두 번 정도 문제를 배정하고 그 뒤에 나오지 않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집에 가서 요것만 기억하면 되네. 채권행위, 그럼 타인 물건도 되고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처분행위, 물권행위는 타인 물건은 안 된다.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면 여기 밑에 지문 정리된 거 있죠. 마스터 1번 말고 밑에.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건 다 기출 지문인데 의무부담 뭐라고 했어요? 채권행위는 이행기까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뭐예요? 유효이다. 그럼 이건 다 바꿔 말하면 타인 물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여기 타인 권리 매매 보인가요? 계약이잖아요. 매매계약. 타인 권리 임대차 보인가요? 그럼 매매계약 임대차는 타인 거이더라도 유효다. 그렇죠? 왜? 이게 채권행위니까 채권행위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자, 이거 봐요. 조심하세요. 무권리자가 포인트가 아니야.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채권행위가 포인트라고 이거 지금 같은 의미인데 지금. 그렇죠? 무권리자. 타인 것도 채권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인데 이건 안 돼.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된 거야.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 등기를, 등기를 뭐예요? 위조해가지고 넘겨줬어요. 그 말과 같은 거라 지금. 이 밑에 것은. 그러니까 여기 채권행위는 타인 것도 유효한 거고 무권리자가 처분해도. 그런데 처분행위는 타인 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멘트가.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자유원칙상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죠. 분류식. 따라서 의사표시는 여기처럼 명시적, 구두, 서민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이라는 건 행위예요.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 어, 결혼해 줄게요. 할 수 있죠? 명시적으로. 그렇죠?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눈 감고 입술 내밀고 손가락 하나 내밀잖아요. 그것도 승낙이죠. 몫이죠. 자, 그럼 채권양도 이거 면제, 면제. 아까 변제가 면제.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면제, 면제. 돈 갚지마. 돈 갚지마. 돈 갚지마. 면제. 그럼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이행의 문제가 안 남아. 이건 처분 행위라 그래요. 이건 채권 행위가 아니야. 이 자리에다가 채권 행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X. 이것만 글자 조심하세요. 이거 기출 지문이야. 그래서 오다 가다가 한 번 정도만 봐주시라고. 좋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기 와보세요. 지금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딱 한 번 정리해 볼까요?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민법 총칙인데 제가 법의 체결을 안 가르쳐드렸어요.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특별법 이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몰라도 문제 푸는 데 아무 지장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이게 민법 총칙인데 이 민법 총칙은 총 여섯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 방금 우리가 봤던 권리변동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권리변동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나가 뭐였죠? 첫 번째가 법률 행위 그럼 또 하나가 뭐였어요?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의사표시 의도 법률 규정은 법정 등기 해야 되고 등기 안 해도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걸 끄시고 온 거예요. 두 번째가 법률 행위 그렇죠? 그럼 법률 행위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법률 행위의 핵심이 의사표시 세 번째가 의사표시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법률 행위는 내가 꼭 해야 되냐? 계약을 내가 꼭 해야 되나? 아니죠? 누가 할 수 있어요? 대리 나 대신 당신이 하세요 하고 대리 제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법률 행위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 무효가 되기도 하고 취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무효 취소가 뭐냐고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여섯 번째가 법률 행위를 할 때에 조건을 붙이거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는데 민법 총칙은 결국은 전부 다 법률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그럼 지금 여기를 본 거예요. 제가 법률 행위 첫 번째 의의 의의가 뭐였어요?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 두 번째는 법률 행위 종류를 본 거야 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독 행위 두 번째가 채권 행위, 처분 행위를 본 거예요. 요식 행위, 분류식 행위 이걸 본 거라고 지금 그럼 세 번째 법률 행위가 뭐라고 성립되려면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 그런데 법률 행위를 잘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계약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계약하면 안 되거든. 왜? 법률 행위 안에는 단독 행위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법률 행위가 뭐야? 그러면 계약과 비슷하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이 성립되려면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럼 자 한번 봐보면 갑이 집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1억에 팔려고 해요. 그럼 갑은 을한테 뭐예요? 내 집 살래 청약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당신 집 사겠습니다. 하고 승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매매 계약이라는 게 성립되는 거잖아요. 자 갑이 내 집 줄 테니까 김포 있는 아파트 강남에 있는 토지하고 바꾸자. 물물 교환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집을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살래? 그렇죠? 우리 그럴게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그럼 이런 법률 행위가 성립되려면 성립 요건을 먼저 갖춰야 돼요. 성립 요건을 그럼 성립 요건을 갖추는데 1, 2, 3가지가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모든 법률 행위는 간남과 을녀가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매매하려고 그래. 누가 있어야 돼? 당사자가 있어야 돼. 보이잖아요. 갑을. 그렇죠? 결혼하려고 해도 남자 여자가 있어야지. 요즘은 남자 남잡기도 하긴 하지만 이게 뭐예요? 가, 을이 있어야 된다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의사표시. 그럴 수 있죠? 의사표시 그럼 뭐가 있어요? 내 집 살래? 사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정확히 먼저 여기가 목적이 먼저 나오긴 하지만 그냥 순서밖에 상관없어요. 요건만 갖추면 되니까. 여기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뭐예요? 결국은 청약하고 승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적은 있어야 되죠. 왜 계약을 할까? 여기 매매계약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바라는 거고 의뢰 입장에서는 뭐예요? 재산권 가져오는 거잖아. 여기 집하고 돈. 이게 목적이겠지. 결혼해 볼까? 결혼?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자, 여자, 당사자 있어야지. 혼인도 계약이에요. 혼인도. 목적은 뭘까? 목적이 있겠지. 그렇죠? 갑은 남자니까 밥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의뢰 입장에서 비하는 거 아니에요? 돈 안 벌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목적이 있잖아요? 사랑? 개풀이야. 3개월이면 끝나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자체가. 목적? 목적이 없는 삶은 없어. 그렇죠? 자, 의사표시 있죠? 청약. 결혼해 줄래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럴게요 할 수 있잖아. 분류시, 명시, 복시, 서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자체가. 여러분들 여기 학원에서 계약했잖아. 그렇죠? 그 계약이 뭐예요? 내가 수강료를 낼 테니까 수업해 주세요. 그럼 학원하고 여러분 계약하잖아. 당사자. 목적. 합격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의사표시. 할래요 말래요?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성립이 된 거야. 그럼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뭘 따지냐면 효력요건을 따지는 거야. 이 계약이 효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감남이 있어요. 이거 감남이라고 했고 이거 을료가 뭐라고 했어? 을료야. 그럼 내가 집을 줄게. 집을. 이걸 증여야. 집을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어. 첫 계약을 맺으면. 대한민국은 일부 일처제예요. 그렇죠? 지금 첫 계약이 유효일 수는 없어요. 이해 돼요? 그럼 이 첫 계약은 성립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왜 성립이 된 거야? 감정에 앞서지 말고. 당사자 있잖아요. 감남 을료가. 그럼 목적은 있지. 감남은 동거 목적이고 을료는 집 목적이겠지. 그렇죠? 동거. 오해하지 말고요. 의사표시는 뭐예요? 할래 말래. 청약도 있었고 승낙도 있었으니까. 성립은 된 거예요. 첫 계약이. 그럼 얘가 효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효력요건을 따지는 거야. 이걸.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성립이 안 됐어. 성립이 안 됐는데 효력요건을 따질 이유가 없겠지. 그럼 효력요건은 뭐냐면 효력요건을 갖추면 그 계약은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고 치소가 될 수도 있다고 이런 것들이. 그럼 자 전제가 봐봐요. 무효나 유효나 치소는 성립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된 상태에서 따지는 거야. 성립이 안 됐어. 성립이 안 된 걸 뭐라 그래. 성립이 안 된 걸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요? 성립이 안 된 건 그냥 불성립이야.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지. 무효치소란 게 아니라 성립이 안 된 거야 그냥. 그냥 결혼도 안 했다니까 혼인계약을 맺은 적도 없는데 혼인계약을 저 취소할 거예요. 이상해지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뭔 취소예요. 그러니까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욕을 따지는 거고 계약 자체가 불성립되면 무효치소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럼 성립요건은 뭐냐. 성립요건은 아니 효력요건은. 애우지 마요. 다 살 때 게 없는 거 이거. 효력요건은 뭡니까? 그럼 첫 번째 당사자는요. 권리능력 살아 있어야 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의사능력은 있어야 돼. 세 번째 행위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돼. 이따 이야기합시다. 두 번째 목적은요 확정이 돼 있어야 돼. 뭘 할 건지. A집을 1억에 팔 건지 B집을 5억에 팔 건지 뭔가 목적 자체가 확정이 돼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가능해야 돼.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세 번째는 적법해야 돼. 법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마약을 팔기로 약속을 했다. 첩작을 맺기로 약속을 했다. 마약을 사고 팔면 큰일 나지. 골로 가는 거야 이건.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의사와 표시는 뭐예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돼 안 해야 돼.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하는 의사가 일치해야 된다고. 집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된장찌개 끓여서 맛있냐고 물어봐요. 머릿속에 맛있어 안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맛있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하는 의사가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한다고. 그럼 안 된다고. 일치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말 이해 돼요. 그다음에 하자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사기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이게 효력요건이에요. 그럼 효력요건을 못 갖추면 성립은 되더라도 무효일 수도 있고 치수할 수도 있고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되는 거고. 이걸 따지는 거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라고. 자, 봐봐요 이제. 내용 뭔지 알겠죠. 여기 오시면 법률행위 성립요건을 전제로 뭘 따져요. 효력요건을 판단한다 그랬죠. 그럼 두 개 연결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성립이 안 됐어요. 성립이 되지 않았다. 그랬죠. 금방 한 시간 가버렸어요. 자, 여기 성립요건 흠결 보이죠. 그럼 뭐라고 그래? 불성립이죠. 성립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성립이 안 됐으면 무효, 치수, 차고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성립이 안 되면. 성립이 되지 않으면 무효, 치수를 논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이 집은 참 잘 물어봐요. 민총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계약법에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요. 둘 다 번갈아가면서 시험이 되니까. 자, 그럼 봐요. 먼저 뭘 따져야 돼? 성립요건을 먼저 따지고 이게 성립됐다는 전제에서 뭘 따져요? 효력요건을 따지는 거야. 이게 성립이 되어야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립이 안 되면 이걸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성립요건을 전제로 효력요건을 따지는데 성립요건은 뭐 뭐예요? 당사자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 목적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의사표시. 세 가지. 그다음에 당사자는 뭐가 있어야 돼?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능력 없으면 무효고 효과가. 효력요건에서. 그다음에 행위능력이 없으면 취소거든요. 아직 애우지 마세요. 목적은 확정가능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그럼 뭐예요? 없으면 뭐가 돼? 무효가 된다고. 나중에 무효. 이게. 그다음에 의사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보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 이런 형태로 나중에 공부하게 돼요. 비통착사강. 비통착사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의사표시에서. 이게.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걸 나중에 볼 건데 여기서 밑에 하단부에다가 이걸 하나 좀 써놔봅시다. 아까 우리는 법률의 행위를 하려면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먼저 우리 행위능력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좀 봐 볼게요. 우리 민법은 행위능력이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걸 내지 않고요. 행위능력 없는 자로 규정을 뒀어요. 세 사람을. 그걸 뺀 나머지는 행위능력자로 취급을 해요.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 이게 첫 번째가 제한능력자라 그래요. 제한능력자 잘 모르면 미성년자를 생각하세요. 그럼 미성년자는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미성년자는 지금 몇 살까지죠? 지금 18세. 18세 12월 31일까지는 미성년자로 취급을 해요. 19세부터는 성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생일이 5월 1일이에요. 생일이 5월 1일. 그럼 그 사람은 18세 4월 30일까지가 미성년자가 되고 5월 1일이 19세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나요? 만약에 7월 25일이다. 생일이. 그럼 그 사람은 18세 7월 24일까지는 미성년자고 7월 25일부터가 성년자가 된다고. 안 따져. 민총에서 그게 원래 시험범인데 우리 중개사는 그게 시험범이가 아니요. 그래서 안 따지니까 신경 쓰지 봐. 그냥 미성년자 18세까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행위를 못하잖아요. 계약을. 이 사람은 보조해 주는 사람이 있어. 이걸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대리인은 대신하는 사람. 법으로 정한 대신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친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에요. 미성년자 집을 아버지 어머니가 팔 수가 있다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은 계시지만 친권자가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다고. 왜? 얼굴 봐봐. 얼굴을. 그렇죠? 그러니까 친권자라는 것은 미성년자 얘기만 쓰는 단어이고 미성년자가 넘어가면 부모님이라고 하지 친권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저는 친권자가 계신데요. 얼굴을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피, 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피, 한정, 후견인은 사무처리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돼. 그러니까 부족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인성 침해에서 오락가락 사람을 알아볼 때가 있고 언제는 누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여기 약간 한시적으로 그런 분들이고 이 사람을 보조해 주는 법정대리인이 한정, 후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한정, 후견인은 보통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되는 거고 배우자가 안 계시면 부모님, 부모님이 한정, 후견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써볼게요. 처음에 나오는 건 아닌데 자주 쓰는 단어예요. 이게 또 피, 성년, 후견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사무처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람이에요. 전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년, 후견인이라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가끔 쓰기 때문에 한번 체크한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위에 쳐다보면 성립이 되면 효력요건을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효력요건에 뭐가 있어요? 밑에 보니까 성립요건 보이신가요? 여기 효력요건 보이시죠? 이걸 기억해 주세요. 옆에다가 빨간색 정도 하나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요. 지워볼게요. 여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대리권의 존재 보인가요? 효력요건이에요. 특별은 뭐냐면 그 행위에서만 요구되는 행위예요. 우리가 아까 혼인신고라는 것은 혼인에서만 요구되는 성립요건이거든요. 혼인에서만 특별이라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해서만 그런 개념이라고 그럼 우리가 대리를 시킬 수 있잖아요. 대리. 나 대신 집 좀 팔아줘. 그렇죠? 그럼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되는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무권대리인이라고 해요.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리권이 있어야 효력이 본인에게 기속된다고. 그다음에 아까 미성년자가 행위를 할 때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지 효력이 유효하잖아요.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조건 성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자의에 의해서 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신랑이나 가족 누군가로부터 간접적인 압박에 의해서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단 전제조건이 있죠.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한 대를 사주겠다. 그럴 수 있죠. 사무실 하나 내주겠다. 그런데 중개사 합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자동차를 얻거나 사무실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조건이에요.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한이 도래해야 되죠. 12월 30일 날 아니면 크리스마스 날 오면 내가 장밋빛 스카프를 하나 사줄게. 크리스마스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 도래해야 된다고. 도래.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해야 효과가 발생되는 거고 유언자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유언서가 오픈되고 거기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된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관할권청이 허가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얻어야지. 그렇죠? 이게 효력요건이에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는데 항상 답이 나오잖아요. 답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농치증이에요. 농치증은 효력요건이다? 아니다? 여기 없어. 여기 없어. 효력요건이 아니에요. 그럼 농치증이 어떤 거냐면 농지를 취득할 때 전답과수원을 취득하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치증을 첨부하게 돼 있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라고 해서 내가 이 땅을 사가지고 이러이런 걸 가지고 농사를 짓겠습니다. 라는 걸 등기소에다가 제출해야 된다고. 그럼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농치증이 없어도 계약하고 효력도 발생해요. 다만 등기 할 때는 필요하다고. 그럼 이 농치증은 성립요건이라 효력요건이 아니고 등기 시에 첨부되는 요건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답은 항상 농치증이에요. 농치증도 효력요건이다. 그럼 틀리다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걸 외우겠어요? 농치증을 외우겠어요? 그건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오다가다가 농치증 보면서 이거 한 번 정도만 읽고 가시라고. 두 개를 외우지 마. 이건 외우지 말라고. 두 개 외우면 헷갈린다고. 그냥 하나만. 몰아치기. 한쪽으로 몰아라고. 알겠죠? 그래서 하나 체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좀 쉬었다 오면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갔다 오세요.